언니 오빠가 어떻게 된 거야? 야 유정, 나 좀 잠깐 보자. 넌 진짜 절규야. 승헌아.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해야 돼, 응? 뭘? 너 상정이랑 거기 가서 뭐 했어? 응? 아무것도 안 했어. 우리 그냥 차 마시고 얘기했어. 차 마시고 얘기했어? 어, 그 다음은? 그 다음? 정말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.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.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? 어, 정말이야. 믿어도 되지? 어. 자 그럼 내가 가서 창정이한테 물어보고 너희 둘이 말이 틀리면 나 이제 너 안 봐. 알았지? 임창정. 집관한테 젊으라고 그런 거 같은데. 야 임창정. 너 솔직하게 말해, 어? 너 의정이가 뭐 했어? 어? 너 의정이 말하고 틀리면 넌 진짜 죽어. 어? 뭘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,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냥 얘기하고 차 마셨어. 뭐? 야 말이 틀리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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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고 차 마셨어? 야 의정이는 차 마시고 얘기했다는데 얘기하고 차 마셨어? 말이 틀리잖아. 말이 틀리잖아. 말이 틀리잖아. 그게 뭐잖아. 그게 그거잖아. 그게 그거, 그거는? 야 그럼 그냥 뭐 했어. 그 다음에 뭐 해 인마. 뭐 했어? 뭐,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했어. 아, 설거지 했구나. 또 틀려. 또 틀려. 뭐? 설거지 했어? 야 야 조용히 해 봐. 의정이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설거지를 했어? 설거지 했어? 야 야 야 야 야. 너 그만 좀 해. 너를 어쩜 질투를 해도 그렇게 썰렁하게 질투를 하냐? 야 이거. 진짜. 왜 이렇게 싱그러우냐 그래? 야 이건 질투가 아니야. 단지 진실을 규명할 뿐이야. 온통 널리로 와. 아이 오빠 와요 오빠. 아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. 아니 질투하는 거 정말 눈꽃이어서 못 봐주겠어. 아니 뭐. 뭐. 아이 승환아. 사랑해 질투 그만해. 뭐? 아 진짜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너희들 정말 못 봐주겠어. 아니 말이 틀리. 아. 아. 승환아. 왜? 네가 나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알았어? 응. 의정아.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? 나도 너 좋아해. 근데 의정아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다. 뭔데? 응. 창정이하고 놀러 가가지고 얘기하고 차 마신 거야? 차 마시고 얘기했어. 뭐? 얘기하고 차 마셨어? 차 마시고 얘기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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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마시고 얘기했어? 뭐야? If not for you Babe I couldn't even find the door I couldn't even see the floor I'd be sad and blue If not for you